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대 38번째 정두영 사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체포 후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정두영이 답한 말이다.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9명이 임명을 해친 연쇄살인자다. 사형 판결을 받고 봉역 중이다. 유영철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살인마. 정두영도 사용 흉기로 둥기를 사용했고 유영철이 이를 본받아 자신도 둥기를 사용했다. 이미 18세 때 첫 살인을 저질러 11년을 봉역하고 출소 직후 절도로 짧게 6개월 동안 봉역한 뒤 1999년 3월 출소 후 본격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댔다. 당시 이미전과 팔범이었다. 주영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었다. 어린 시절 두 번이나 어머니에게서 버림받는 등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데 대한 강박적 열망이 있었다. 평범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절도로 차곡차곡 모아나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다. 최종 목표액은 10억을 버는 거였고 10억을 벌면 결혼도 하고 pc방도 차리고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장 최악의 방법을 동원해 이루려 한 케이스. 이미 연쇄살인을 저지른 시점에서 평범한 가정은 무리였겠지만 말이다. 희한하게도 사건 당시와 검거 및 판결 시에도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한 케이스다. 39번째 제주 여성 피살사건 2012년 7월 12일 오전 8시 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올레기를 걷던 강모씨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선 후 그대로 실종되어 피살된 사건 마흔번째 이진우 사건 2003년 12월 19일 오후 4시 겸 범인 이진우는 서울특별시 동작대교에서 남쪽으로 검은색 트라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내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다리 아래로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배우의 작가 서현우씨가 있었다. 그는 19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심재환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다. 그는 이때 다리 한가운데서 트라제 한 대가 비상등을 편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씨는 이때 범인이 차에서 나와 커다란 물체를 강으로 휙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서씨는 차를 급히 세웠고 범인에게 다가갔으나 이씨는 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씨는 아이를 던진 것을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씨의 차량 번호를 급히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박영창씨는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에 확신이 안 섰으나 두 번째는 아이임을 확신했다며 아이가 축 처져 있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으나 던지는 순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흔한 번째 죽음을 연출한 사진 1982년 12월 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1982년 12월 14일 서울 금천구 호암산에서 24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이발소 여종업원 김모씨로 밝혀진다. 발견 당시의 상태가 일단은 독설로 추정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고 시신이 옷을 벗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럼 김씨는 굳이 산까지 올라가서 굳이 옷을 벗은 뒤 두 객을 먹고 바닥에서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이유로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동원되었으며 곧 범인이 잡혔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정과사범으로 붕역 후 보일러공으로 살던 이동식으로 출소 후에 사진에 취미를 붙여 이것저것 사진을 찍으며 살았다고 한다. 외후로 사진에 재능이 있어서 한국 서진작가업회의 회원이 되었고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였다. 그는 예전부터 죽음을 사진에 담고 싶어했다. 죽음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었고 후철을 모델로 네크로필리아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사진을 몇 번이나 찍었다. 그러나 연출된 죽음만으로는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어느 날 자신이 다니던 이발소의 면도사 겸 부업을 하는 김모씨에게 출세를 시켜주겠다며 누드 사진을 찍자고 한다. 김모씨가 수락하자 함께 산에 올라갔고 옷을 벗기 전 김씨에게 추울 테니 감기약을 주겠다면서 약을 건네준다. 그 약은 청산가리였다. 이 씨는 독약을 먹은 김씨가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21장이나 사진으로 찍었다. 죽어가면서도 옷을 벗기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검거 후 재판을 거쳐 범인 이동식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42번째 지존파 사건 1993년 조직된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연쇄살인 조직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자는 단독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으며 두 명 이상이 개입된다고 해도 서로 부부나 연인 혈연인 경우가 많은 것과 비해 약간의 인연만 있던 타인들이 오직 연쇄살인을 위한 대규모 집단을 조직한 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1993년 4월 김기환이 학교 후배 강동훈과 교도소 동기 문상록 등을 포섭하여 결성한 조직이며 원래 이름은 지존파가 아니라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와인 마스칸 지존파라는 이름은 경찰이 의우고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들을 검거한 고병천 경정이 지어진 이름이다. 조직원은 김기환, 김현양 강동은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 등이다. 이들은 막노동으로 돈을 모은 다음 전라남도의 한적한 농촌의 농장을 구입하여 아지트로 삼았다. 지하실에는 철창이 달린 감옥과 화장을 하기 위한 아궁이도 만들어 놓았다. 조직을 결성한 그해부터 이듬해 9월 15일까지 연쇄살인을 벌이고 1994년 9월 21일 체포되었을 때까지 반성이 없었으며 살인의 이유를 불평등한 사회 모순이라며 사회로 돌리고 자신들의 가치 전도현상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김민경으로부터 백화점 고액거래자 명단을 구입하였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최악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주로 백화점에서 벤치 등을 타고 나오는 복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하려고 했으며 피해자들의 현금만 빼앗고 협박이나 어떠한 협상 없이 그 자리에서 토막살이 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그들이 살해한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살해당한 중소기업 사장 부부는 방탕한 상류층이 아니라 공고를 나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빚을 내어 새로 공장을 인수한 건실한 사업가였으며 빚을 막고자 엄돌려 막기를 위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고급차처럼 보이던 차도 회사염으로 개조한 중고차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시기에 납치, 살해되어 회사 직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서 참변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해한 사람은 부유층과는 거리가 먼 반무대 악사였다. 체포 경위는 대단히 드라마틱하다. 술집 종업원 일을 하는 20대 모 여인도 그들의 범행 대상이 되었으나 그녀도 무상 무리하게 명품 가방과 벤치를 끌고 다닐 뿐 실제로 매우 불우한 환경이라고 읍수하여 조직원들의 동정을 샀다고 한다. 결국 조직원은 그 여인을 한 패로 끌어넣기로 결정. 여인에게 다른 피해자를 직접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인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그녀는 결국 조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게 되어 덜미를 잡히게 된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조직의 방법상 그녀의 제보가 있을 때까지 사건 자체가 드러나질 않은 상황이었다. 초상권 개념이 부족했던 터라 범인 체포의 얼굴이 그대로 나왔고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야타족을 죽이겠다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이 화제가 돼서 구유층은 반성하라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기도 했다. 또 강릉의 그랜저급 이상을 지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그랜저 판매량이 일시 감소했다. 이들은 중국에 가서 훈련하려고 했었고 야인이나 땡기통과 같은 책을 교재로 삼았다고 자랑했다.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는 지하에 화장장에서 태웠고 일부는 태우면서 먹었으며 주변에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같이 구우면서 먹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 조직원 6명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단, 제보자였던 여성은 제외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결정적 제보자인 여인이 처했던 상황을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고 지방으로 피신시켜 집과 직업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영화 추격자 초반부의 모티브 사건이 되었고 영화 무법자에 나오는 범죄조직도 지존파를 일정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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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러시아 이렇게 예전의 유명한